이번 사태 국민의힘을 취재하고 있는 강의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 안 나가겠다는 뜻이 분명해 보이는데 강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요. 임기 등 비대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비대위원장 사퇴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무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데요. 물론 일부 의원들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른바 연판장을 돌리거나 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도 한 위원장이 받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내막을 모르는 다수의 의원들은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갈등이 어떤 결론을 맺느냐는 결국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갖느냐로 이어지는데요. 즉 공천권과도 직결이 되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과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뭐가 맞는지 몰라서 숨죽이고 분위기를 보고 있다거나 주말에 갑자기 불거진 이슈여서 하루 이틀 당내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악재라는 위기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공천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통령실이냐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입장도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한두근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물론 양측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어쨌든 당정은 공동 운명체라면서 조속히 정상화되어서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권에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더 확산되는 건 사실 대통령실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당 핵심 관계자 역시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두 사람이 회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